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탱이가 김성은이에요 지금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 12월 23일 아직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 그 2020년의 역사를 좀 미리 좀 결산을 해보기로 해요 왜 이제 좀 미리 결산하냐면 사실 이제 연말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 연말하고 연초에 사실 이 방송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영상은 좀 나눠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4일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은 좀 뭐냐 24일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리 지금 방송을 하는데 오늘 방송하는 이유는 그 오늘 밤 내일 새벽에는 그러니까 23일 밤 24일 새벽에는 조금 오늘 같이 좀 뭔가 시간이 길게 걸리는 컨텐츠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유인즉 24일에는 내가 방송을 낮에 켤 거예요 24일에 방송을 낮에 켜는 이유는 네 아프리카TV BJ대상 시상식 구경 좀 하려고 중계는 켤 거예요 어차피 내가 못 받는 상이긴 한데 중계는 켤 거고요 그래서 그 중계 켤려고 아마 24일에는 낮 방송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컨텐츠 일정이 좀 빡빡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해요 자 사실 방 제목에 그대로 24일 한 낮 3시인가 3시 반인가 그때부터 시상식을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TV 공지사항에 떠 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일찍 켜서 그냥 좀 떠들다가 시상식 중계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상식이 한 밤 11시까지는 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밤 11시가 끝나 밤 11시까지 시상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내가 컨디션을 봐서 그때 방송을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니면 좀 더 방송을 진행을 하다가 내가 컨디션 봐가지고 아니면 3시보다 조금 일찍 켜가지고 뭐 아예 그 방송 시간을 몇 시간을 좀 채우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뭐 어떻게든 24일에는 시상식 하는 날은 방송을 낮에 켤 예정이기 때문에 그 그럴 예정이고 그리고 사실 오늘 23일 밤에는 내가 또 온라인 화상행위가 또 하나 예정이 돼 있어서 솔직히 컨텐츠를 준비를 할 거 하나가 또 있어 오늘 살짝 얘기를 할 거지만 월앤 스판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또 할 거예요 컨텐츠가 하나 급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늘 그 결산 컨텐츠도 하루 늦춰지면서 그 소식이 짤막하게 추가가 되긴 했어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인트로는 한 지금 한 3분 정도면 된 것 같고 자 오늘 ppt 무려 70쪽짜리이기 때문에 오늘 4부작으로 나눠서 진행되는 이 컨텐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코로나19 말고 도대체 무슨 역사들이 있었나 네 사실 2020년 역사하면 솔직히 코로나19 말고는 뭐 딱히 뭐 코로나19를 빼고는 논할 수 없는 연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2020년은 경자년이로 흰색 쥐띠의 해였죠 음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키워드를 빼면 2020년의 역사를 논할 수 없는 해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가려져서 그러긴 한데 지구도 지금 국제적 이상기후를 보이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겨울이 굉장히 따뜻했고요 그 여름이 생각보다 안 더웠어요 그 1월에서 3월까지는 역사상 제일 따뜻했고 근데 여름에 갑자기 추워지더니 올겨울 예년보다 추위가 빨리 찾아왔죠 지금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국제적 이상기후가 지금 심상치 않게 그 여겨지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환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좀 이런 얘기가 된거지 음 참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솔구예양감 고친다 그러잖아 그게 진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사실 2020년은 진짜 여러 창작물에서 미래 사회를 나타내는 상징적 해가 되기도 해요 그 2020 우주의 원더키디도 있었고 그 사이버 포뮬러에서도 아스라다 이단부스터가 2020년에 나왔죠 네 방송은 뭐 여전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국제행사가 거의 없었죠 아마 1월에나 있었던 국제행사들은 있었겠지만 그 뭐냐 국제영화제 올 올 초엔 있었죠 그 기생증 상 받았던 그때 이후로 쫙 사라졌죠 21세기 역사상 국제적 교류가 이렇게 없었던 애는 처음이죠 그 사실 국제행사 하면 뭐 이제 박람회라든지 스포츠행사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엑스포 올림픽 다 연기됐잖아 어 그리고 국제적 갈등이 또 심해진 애기도 해요 그 미국하고 이란이 이라크에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공습하면서 관계가 악화된 적이 있었죠 이라크는요 이제 그 그 사담 후세인이 영국에서 처형된 그 이후로 사실 이제 이라크에는 그 미국 친화적인 그 정권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란이 이제 미국에 약간 적대관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올해 대만이 총선이 있었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중국하고 대만이 관계가 악화가 됐어요 근데 사실 미국이 이제 대만을 정식적인 그 국가로 인정을 했거든 하나의 중국을 사실상 포기를 했어 그 그 G8에서 중국이 빠진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음 아 중국이 빠진게 아니라 러시아가 빠졌다 원래 중국 견제하려고 만든 건데 뭐 어쨌든 그리고 사실 예년에 비해서 국제적 무력 분쟁은 생각보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 앞가림할 틈도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틈이 없었던 거 그래서 사실 올해 하반기에는 거의 뭐 큰 전쟁 뭐 이런 건 없었다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2020년 대표 키워드 코로나19 처음에는 이제 최초 발생지역하고 초기 증상이 기초해서 우한 폐렴 뭐 이런 얘기로 부르긴 했는데 이제 2019년 12월 1일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처음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 말 다른 나라들의 슬슬 전파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0년 2월 2일부로 WHO가 세계 국제보건기구가 전염병인 명칭을 공식적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로 명령을 해서 3월 11일에 팬데믹 선언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언론에서 편의상 코로나 요구라고 부르죠 그래서 스페인 독감 이후로 이렇게까지 피해를 일으킨 거는 되게 100년 반이죠 그래서 역사상 초유의 전염병 재난이 일어나면서 나머지 역사적 사건들이 묻혀버리는 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진짜 세계가 이렇게 교류가 끊겼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세계화 이후에 그래서 원래 2020년에 열릴 예정이었던 UEFA 유로 2020, 2020 도쿄올림픽 그리고 가을에 열릴 예정이었던 두바이 엑스포도 전부 다 연기됐어요 다만 이 대회들은 주기적인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20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전염 위험으로 인해서 이 키워드가 생겼죠 사회적 거리두기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뭐 비말이라든지 신체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엘로졸에 대한 차단이 목적이 돼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겨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적은 확진의 대량 발생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료의 붕괴를 막고 감염병 전파를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를 시켜놓기 위해서 거리를 두자는 건데 이게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원래 WHO에서는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면 된다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물리적 거리두기 피지컬 리스턴싱이라는 표현을 권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활동을 통제하겠다는 그 오해의 소지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말이 튈 수 있는 거리 보통 한 1m에서 2m 정도를 이제 그 비말 뭐 콧물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뭐 이런 게 튈 수 있는 그 거리가 한 1에서 2m 정도가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게 중점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모든 사회가 실천을 해야 될 수칙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의 실천 방법으로는 네 WHO가 게임을 권장을 했는데 문제는 WHO는 2019년에 게임 질병 코드를 만들어낸 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게임은 문화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인으로서 WHO가 말 돌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WHO가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제 어원적 의미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피지컬 디스턴싱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데 모든 사회가 실천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셜디스턴싱이라는 표현을 쓴다 국제정치 상황은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하고 이들의 외교관계가 중요한 관련 국가들이 좀 대대적인 선거를 실수를 했어요 대한민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올해 다 총선 아니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 그리고 일본은 일본은 올해 아베 신조가 총리를 그만두면서 총리를 새로 뽑았죠 그리고 모든 세계가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하고 하원 총선이 동시에 실시가 돼요 원래 미국은요 선거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그 그러니까 매년 선거 시기는 똑같이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그 미국은요 보통 2년에 한 번 선거가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하원의 하원 임기가 2년이고요 상원 임기가 6년이고 대통령 임기가 4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4년에 한 번 대선이 있는 해에 선거를 보통 그냥 흔히 대선이라고 부르고 대통령 선거가 없는데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하원의원 선거 간혹 상원의원 선거가 겹칠 때가 있겠죠 이때를 중간 선거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하원은 총선거였고 상원은 자리가 빈자리만 뽑는 33석을 빈자리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그래서 현재 당선인 신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한 번씩은 다 위기를 겪고 있어요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는 대통령이 그 영국은 총리하고 왕세자가 코로나19로 한 번씩 확진이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각 국가의 정상들이 막 코로나 한 번씩 걸려보고 참 그 소울코 외양간고치는 아주 뼈저린 경험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여 일본을 총리했던 아베 신조는 건강의 악화로 총리직을 내려놨어요 코로나는 아니야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아베가 확 그냥 코로나에 확 그냥 걸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제 홍콩의 민주화 혼동은 2019년부터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영국이 결국 브렉시트가 발동이 돼가지고 2020년 1월 31일 부로 유럽연합을 탈퇴했어요 자 그럼 이제 국제경제 진짜 할 얘기가 없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셧다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가가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각 국가의 정부들이 뭐 부양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주가가 올리기는 올랐어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은요 1998년 그 외환위기가 있었죠 IMF 외환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후로 성장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은 애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요 그나마 OECD들 중에서는 되게 양호한 편이라 그래 사실 요 쪽에다가 뭔가 칸을 더 채우고 싶은데요 이번 장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교류가 딱히 없어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 쪽도요 진짜 할 얘기가 예년보다 없어요 영화계는 진짜 딱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세계 역사에서 기생충 칸여화제 황금종려상 그리고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초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죠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이 있었어요 근데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거는 비영어권 중에서는 최초의 일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영화가 아카데미까지 올라간 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청와대에서 그 막 짜파구리 먹방을 했는데 사실 타이밍이 좀 안 좋았죠 코로나19 터지는 그 시점에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10억 달러의 수익을 남긴 영화가 올해 한편도 없어요 기생충은 2019년에 개봉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별결치고 진짜 10억 달러를 넘긴 흥행 영화가 한편도 없다는 거 사실 노리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2020년에 원래 개봉을 하려고 했다가 밀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한 거 같아 올해 만약에 개봉했으면요 진짜 쪽박 찼을 거야 지금 영화관 진짜 거의 빈자리인 거 알죠 내가 진짜 그래도 올해 통신사 영화 티켓 좀 쓴다고 그래도 영화를 몇 개는 봤어요 진짜 영화관이 비어있더라 거의 그냥 뭐 한 서너 명에서 그냥 전세 내고 앉아가지고 진짜 그 거리두기는 되게 확실하게 이뤄졌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때문에였는지 모르겠는데 신규 음원들이 각종 차트의 상위권에 들어가야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어요 일단은 그 유명 가수들이 대형 콘서트들을 잇따라 취소했고 랜선으로 콘서트를 한 아이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음원 사재기가 좀 그 이어져 논란이 좀 이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프로듀스 시리즈가 투표 수상 여파가 있어서는 모르겠는데 그 뭐냐 그룹 X1이 결국 해체하게 됐죠 그리고 사실 프로듀스 시리즈 음원이 사실 펌프해뒀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음 버전은 펌프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기가 너무 특정 장르에 편중돼 있었어요 이거는 솔직히 그 방송사들의 잘못도 좀 커요 방송사들이 맨날 그 이제 사람들이 그 집에만 있는다고 특정 그 음악 분야의 오디션들을 너무 즐겼죠 특히 그 미스트로트 미스터트롯 우리나라 음악이 트로트밖에 없냐고 그래가지고요 사실 내가 올해 그 멜론 그 스트리밍 그 정기 결제 있잖아 끊었어 그리고 멜론은 사실 이제 실시간 차트 제도가 펴지는 이유가 특정 아이돌이 앨범을 내면 그날 하루 동안은 진짜 그 실시간 그 순위에 너무 팍 올라가 있어가지고 객관적인 순위 측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실시간 차트 제도는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음원들이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제 그 깡이라는 노래가 원래 몇 년 전에 나왔던 노래인데 그 깡이라는 노래가 네 어디선가 갑자기 역주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그 뭐 유재석 씨라든지 이유리 씨라든지 그런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했었죠 뭐 싹쓸이라든지 환불원정대라든지 뭐 그런 프로젝트 그룹들 그리고 이제 음원들이 ost로 막 리메이크 된 음원들이 좀 많았어요 그 하도 사람들은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도 방송국은 일을 해야 되잖아 드라마는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드라마 찍으려면 또 ost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네 드라마가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그 엄마가 주말마다 맨날 오삼광빌라를 보는데요 그 나는 사실 주가에 잘 안 본다 근데 오삼광빌라에서 지금 지금 내가 제일 익숙한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할 거야 라고 원래 그 사랑을 할 거야 라는 노래가요 2005년에 개봉했던 영화 제니준호의 그 ost였어요 그 제니준호 ost가 15년만에 다시 드라마 ost에 나온 거야 그거는 되게 그 하여간 되게 주목을 받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걸그룹 AOA가 멤버 사이에서 그 괴롭힘이 있었다 그런 그 폭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괴롭힘 가해자였던 신지민씨가 AOA를 탈퇴했죠 탈퇴라기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기획사에서 계약을 해제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 BTS가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1위를 찍었다는데 문제는 나는 방탄소년단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솔직히 이거는 내가 남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남자라서 그 보이그룹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걸그룹 노래는 가끔 몇 곡 들어 음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는 BTS의 노래들을 몰라요 음 이 자리를 빌어 이 영상을 볼 수많은 BTS 팬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드와이드웹 30주년인데요 자 IT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그 어도비의 플래시 플레이어가 2020년 12월부로 서비스를 공식 종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폰 시장이 개막을 하게 되죠 그 예전에 폴더폰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있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 이렇게 단일 그 접히지 않는 그런 스크린의 이 폰이 스크린 폰이 그 유행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갤럭시 Z 플립 이라고 접는 폰이 나왔어요 나도 아직 안 써봐서 음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요 2G CDMA 서비스가 끝났어요 아직 LG U플러스만 2G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음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은 5G 시대죠 5G로 가는 자 그리고 이제 CPU 시장에서는 인텔 코어 10세대 네 발음 잘해야 돼요 10세대 근데 인텔은 10세대까지도 PCI 4.0을 지원하지 않구요 그리고 AMD 라이젠은요 젠2세대부터 PCI 4.0을 지원을 했어요 음 그리고 얼마 전에 젠3가 발표가 됐죠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 시장은 엔비디아의 RTX 3000 시리즈 AMD의 Radeon 6000 시리즈가 나왔죠 근데 솔직히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아무래도 원래는 이 IT 카테고리로 그 하나로 모으려고 했는데요 그 아무래도 2020년 집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만 늘어나면서 아예 게임을 IT에서 독립적인 카테고리로 분리를 했어요 막 플레이스테이션5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오프라인 게임 대회 및 관련 박람회 행사 등이 모두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5월에 수도권에서 열리는 게임 전시에 플레이 엑스포가 취소됐고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던 G스타도 취소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올해 올해 이제 그 새로 나왔던 게임들을 보자면요 일단은 2020년 초에 드래곤볼 제트 카카로트가 출시가 됐어요 말 그대로 드래곤볼 스토리를 그 정주행하는 영화인데 이 드래곤볼 제트 편부터기 때문에 그 소노반이 태어나서의 이야기부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사실상 이 드래곤볼 제트의 주인공은 소노공과 소노반 부자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 드래곤볼 제트 카카로트는 추후 내가 컨텐츠로 진행할 예정이 있어요 블랙프라이데이 때 심지어 블랙프라이데이 때 거의 반값으로 나는 그 얼티메이트 패키지를 줄렀기 때문에 아주 시간을 길게 길게 그 활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모여봐요 동물의 숲 라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 있었죠 닌텐도에서 만든 그리고 그 슈퍼마리오 35주년 3D 컬렉션 이 나왔었고요 그 슈퍼마리오가 35주년 이었나 봐 그 다음 사이버펑크 2077 이 나왔죠 사이버펑크 그 전작이 2020 2020 이 있었는데 2020 이 있었는데 이번에 2077 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이버펑크를 원래 제대로 즐기려면 그 제대로 홍보를 했죠 아예 게임에서 그 레이 트레이싱을 기본적으로 그 제공을 했잖아 그러니까 레이 트레이싱 켜야 된다 켜야지 제대로 된 그래픽을 즐길 수 있다 응 그리고 그나마 조금 성능 최적화를 위해선 DLSS도 켜야 된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나오게 된게 이제 사실상 RTX 3000번대 그래픽 카드로 써야 된다 고사양 CPU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그 아주 그 컴퓨터 부품 시장이 아주 그냥 시가 말랐어요 그리고 사이버펑크 그 뭐냐 해본 사람들 알겠지만 중간에 캐릭터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뭐냐 신체적 중유부위까지 그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뭐 그렇게 야하더라 나는 안해봤어요 나는 그런 육게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2020년 그 뭐냐 스포츠 네 스포츠 스포츠는 거의 뭐 그 완전히 그 망한 건 아닌데 하기는 했는데 일단 그 국제 스포츠 애들은 대부분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프로 스포츠들도 이제 단축 시즌을 치르거나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거나 해가지고 이 관중 입장을 통한 수익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선수로는 최초로 푸스카스를 수상을 하게 됐어요 푸스카스상 아시아로는 역대 두번째구요 그리고 이제 내가 원래 그 이 컨텐츠를 예정보다 하루 늦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 전에 이 소식이 하나 추가됐어요 유현진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워렌스판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거는 워렌스판에 대한 얘기는 내가 내일 또 다른 컨텐츠를 하나 추가를 할 예정인데 아시아 최초 이고 그 워렌스판상은 이제 왼손 투수들 한테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현진 선수가 워렌스판상을 아시아 최초로 수상을 했구요 그리고 이제 K리그 원래 산부리그가 K3리그였는데 그하고 이제 그 한국 내셔널리그가 합해져서 그 K3리그와 K4리그로 재편이 됐어요 승강제 그리고 그 리버풀이 EPL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EPL 우승을 차지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디비전 시대 이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됐죠 드디어 그동안 얼마나 한이 맺혀 있었으면 그래서 다저스가 월드챔피언을 달성을 했구요 그 다음에 NC 다이너스 한국시리즈 첫 우승을 차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송계 자 유재석씨가요 예능 최초로 20년 이상 활동을 하면서 지상파 3사 단일 프로그램을 모두 10년 이상 진행한 기록을 갖게 됐어요 해피투게더는 2003년때부터 했었구요 사실상 2002년 겨울때부터 했었어 그 신동엽씨하고 이유리씨가 그만둘때 그때 유재석씨하고 김재동씨가 들어왔구요 그 다음에 그 2005년부터 했었던 무한도전 응 유재석씨가 메인 MC였죠 유반장 응 그리고 유재석씨는 무한도전을 통해서 네 무한도전을 통해서 그 MBC 마봉춘 아나운서 나경은씨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죠 그리고 러닝맨 러닝맨은 그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그래서 러닝맨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유재석씨가 그 예능 MC들 중에서는 그 역대 최초의 기록을 세우게 됐죠 그리고 개그콘서트 개그콘서트가 이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참 숱한 코너들을 많이 남겼는데 2020년 6월 26일을 끝으로 끝났어요 자 개그콘서트 인기코너들을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은 KBS에서 운영하는 코미디 유튜브 채널인 크크TV를 들어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전골든벨 KBS1TV의 그 채널이었는데 그 이제 청소년 교양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학생들의 등교 수업 일정이 차질이 빚으면서 원래 골든벨을 학교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촬영이 잠정 중단이 됐어요 그 다음 이제 해외 해외 촬영 프로그램인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든지 정글의 법칙 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해외여행이 제한돼가지고 본방송 제작이 잠정 중단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KBS의 1박 2일은 부활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지역 홍보 하자는 취지 차원에서 현재 제작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애초에 1박 2일은요 그쵸 1박 2일은 국내 프로그램이라 사실 뭐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방송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실은 시청시간은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다음 이제 가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 이라는 또 그 플랫폼 그 약간 컨셉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송사의 예능 제작진들이 경계를 할 정도였지만 이제 논란이 일어나면서 그 2기 프로그램은 조기종영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뒷광고 논란이 붙어가지고 이제 일부 방송인들이 현재 활동을 중단하고 있죠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어요 또 누구는 또 복귀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리 분야 2020년에 경강선하고 동해선이 이제 추가 연결이 됐어요 이전까지 동해선은 그 이전까지의 동해선은 이제 뭐냐 강릉에서 이제 그 진부역에서 강릉역 쪽으로만 연결이 됐는데 대관령에서 남강릉역에서 근데 이제 강릉 삼각선이 뚫리면서 정동진 묵호 동해역 이 세역에 KTX가 추가 정차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현재 동해선이 동해역에서 강릉역까지가 단선이잖아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이 KTX하고 누리로 셔틀을 제외하고 현재 이 구간은 무궁화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편성이 단축이 됐어 그래서 그 강릉역에서 동해역 사이를 오가려면 누리로 셔틀을 이용하면 되구요 내량짜리 그리고 서울에서 이용할 사람들은 네 KTX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 뭐냐 동해역에서 강릉역 사이에 그 KTX 운행 속도는 사실상 되게 느려요 여기가 기존 선을 그냥 그 기존 영동 그 동해선이 이 구간은 그 지금 그냥 옛날 구불구불한 선형의 전선만 깔려있어가지고 그냥 KTX가 다닐 수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구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천력하고 태백역을 경유했던 그 태백영동선 무공항열차는 이제 용량이 딸려서 동해역까지만 운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장항선이 그 복선 전철화 작업이 되게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남쪽 기준으로 익산역에서 대하역까지는 그 신선으로 이설이 끝났어요 여기는 지금 복선 전철이 일찍 끝난 이유가 군장 국가 산업단지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일찍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하역 위치가 바뀌었고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군산역까지 선로가 이설이 됐어요 군산역까지는 선로가 이설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간치역에서 웅천역 남쪽 기준이에요 그 간치에서 웅천까지는 그 복선 노반을 깔아놓고 단선망 우선 전철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웅천에서 남포까지는 복선으로 전철이 끝났어요 음 근데 이제 사실 그 이제 그 더 북쪽으로는요 일부 구간이 아직 그 광천 구간이 아직 그 복선 전철 이설이 안 끝나서 아직은 장항선에 ITX 새마을이 운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홍성까지는 홍성에서는 이미 다 돼 있죠 음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인분당선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인천 안산 수원 죽전 수서 청량기가 직결 운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울 5호선이 하남구간으로 연장이 됐고 그 다음에 임진강역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부산 원동역이 추가 개통을 했어요 그 이제 11월에 평택파주고속도로 개통을 했죠 평택파주고속도로에 그 서울 파주고구간이 개통을 했는데 이제 방화대교부터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화대교가 남쪽 그 서울에서 시작을 하니까 강서구에서 시작을 하니까 방화대교가 이제 서울구간이 뚫렸는데 그 방화대교 쪽이 본선이에요 아직 근데 이제 그 저기 남광명에서 방화대교 구간이 공사가 지금 안 끝났고요 아마 이제 방화대료 구간을 지하로 통과를 해서 이 방화대교의 그 터널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 방화대료에서 88분기점으로 그 올림픽대로 쪽으로 연결하는 그 램프만 개통이 됐는데 이제 추후 이 구간이 개통이 되면 그 방화대료에서 그 방화대료에서 그 방화대교 쪽으로 램프가 추가로 연결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개통이 연결돼 그래서 본선에서는 이제 방화대교 행주산성 쪽에서 북로분기점에서 그 북로분기점에서 강변 그 자유로를 만나고 그 행주산성 분기점에서 그 권율대로 하고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그 산 쪽으로 분기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남고양 나들목 쪽으로 이제 서울방향의 강변북로 하고 또 연결을 해줘요 자유로 하고 그래서 그 연결 방향을 그 램프를 그쪽으로 또 연결해 줬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노선이 개통이 됐고요 그래서 남고양 나들목은요 그 파주에서 그 서울도심으로 들어가는 방향하고 그리고 이 서울 쪽에서 마포구 쪽에서 그 자유로 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그 두 방향만 진입이 가능해요 음 지금은 이제 17번 고속도로가 그 남광명 나들목에서 끝나있기 때문에 음 아 남광명 분기점에서 끝나있기 때문에 그 강남순활로로 연결되는 소화분기점 쪽으로 와가지고 그 서울로 들어와서 그 뭐냐 성산대교 건너서 강변북로까지 올라와서 아니면 가양대교를 타거나 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오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이 노선이 지금 파주 쪽에서는 되게 이용이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금촌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북에서는요 그 문산방향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대요 음 그쪽에서는 온리 문산 쪽에서 그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차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리고 서울에서 오는 차들만 나갈 수 있다는 좀 그런 그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네포나들목 네포나들목 이 네포나들목이 사실 그 두 가지 출구가 있어요 그냥 일반 도로로 나가는 출구가 있고 자유로하고 직결된 출구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구간은 추가 연장이 되면 추가 연장이 되면 이제 아마 임진강을 건너겠죠 음 추가 연장되면 통일이 되면 임진강을 건너겠지 근데 거기 네포나들목이 마지막에 그 도로가 되게 좁아지는 그걸로 만든게 아마 그 구간은 나중에 통일이 될 때까지 아마 확장할 그 연장할 의사가 없잖아요 연장 못하잖아 그렇다고 하구요 그 다음에 일반국도 12호선이 이제 새만금 동서도로 구간이 완공이 됐어요 신시도에서 그 신포 항쪽까지 만경강의 만경강줄기를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수원 북부수단로가 개통이 됐어요 그 북수원 나들목 근처에 있는 그 파장 나들목 램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뭐냐 용인 서울고속도로의 광교 상현 나들목 하고 그 직결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그 광교 상현 나들목부터는 그 용인의 석성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이제 북수원 나들목에서요 영등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마성까지 갈 수 있는 그 직결도로가 또 하나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그 마성터널 쪽이 교통량이 많았잖아요 이 구간을 이제 분산을 시키게 된 거야 대단하죠 그 다음 함양 울산고속도로 노선번호 14번이 밀양에서 울산구간이 먼저 개통이 됐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요 가장 최고의 난공사구간인 제약산터널이 먼저 개통을 했어요 그 국내 이 그 뭐냐 초장대터널 국내 2위고요 1위는 인재향향터널이죠 음 그리고 그래서 이 제약산터널이 그 밀양분기점에서 그 출발하자마자 그 제약산터널이 바로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그 터널이 끝나면 거기서 바로 이제 그 진출 램프가 하나 있는데 그 구조상 문제 때문에 그 진출은 밀양 방향에서만 나갈 수 있고 그 진입은 울산 방향으로만 가능하대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산터널하고 그 다음에 그 그 다음 나들목을 지나서 또 하나 그러니까 연속으로 장대터널이 연결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서울주 공기점이어가지고 이 구간이 그냥 통째로 구간단속이 걸렸어 근데 이제 그 여기 좀 하나 정정할게요 여기 울산고속도로는 16번이에요 음 여기 울산고속도로 16번인데 여기는 이제 그 언양읍성하고 언양읍 시가지 문제로 기존의 울산고속도로가 언양분기점이 있잖아요 여기를 직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서울산 나들목이 있고 서울주 나들목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미 울주군이거든 음 그래가지고 그 뭐냐 기존의 울산고속도로 위치 바로 서쪽에 언양읍성 그 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이미 언양읍 시가지가 나와있는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를 플랜을 잘못 짠거죠 음 물론 이제 기존에 그 울산고속도로에 그 울산고속도로 그거는 이제 보통 서울에서 오는 노선들이 그냥 아마 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구요 그리고 그 뭐냐 저기 부산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함양울산고속도로를 아마 우회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서 중앙고속도로 밀양분기점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주분기점 그리고 동해고속도로는 울주분기점이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령분기점까지가 연결이 될 거고 원래는 노선의 시점은 그 저기 지곡나들목 쪽 근처에 그 한 그 북함양분기점 북함양분기점에서 시작을 할 건데 그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 다음에 그 거창에서 광주대구고속도로하고 X자로 교차를 한다고 해요 뭐 그렇게 해서 그 구간은 사실 공사를 늦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수요가 적거든 수요가 적어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그 2020년에요 그 원래 그 김포공항에서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는 헬싱키 핀란드에 그 헬싱키로 가는 직항로선이 있을 텐데 그 핀란드에 피네어가요 그 김해국제공항 부산이죠 직항로선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유럽으로 직항하는 노선이 이제 거기가 최초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원래 그 원래 금호아시아나 그 금호그룹에 있었는데 그 이제 HD 현대산업개발로 그 인수가 될 예정이었는데 HD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거부를 했죠 항공업계가 지금 완전히 타격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아시아나항공은 그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이 인수를 한다고 하네요 몰라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으로 인수를 할지 아니면 한진그룹이 또 다른 아시아나라는 자회사로 또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어차피 한진그룹이 인수하는데 그냥 대한항공으로 통합이 될 것 같아요 참 근데 모르겠어요 그 대한항공 그 한진그룹의 그 땅콩가문이 그 인수를 한다는 그런 막장 소식을 듣고 나서는 그런 막장 소식을 듣고 나서는 뭔가 국내항공을 이용하기야 싫어지는 사실 국내항공이 편한 점은 딱 하나예요 한국말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외에서 해외에서 국내항공 딱 타면요 그러면 한국사람이면요 승무원한테 한국말하면 돼 응 한국말하면 되는데 네 그게 안되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이 인수를 거부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남아프리카항공하고 벌진 오스테레일리아항공이 지금 법정관리를 들어갔고요 태국의 타이항공은 설립 6주년 만에 60주년 만에 파산신청 델타항공은 보잉77편이 전부 퇴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항공업계에서 그나마 하나 지금 늘어나는 거는 11월 15일에 울릉도에 울릉공항이 착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울릉공항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인천공항도 바다에 있다 만들었지만 그리고 무항공항도 바다에 있잖아요 근데 무항공항은 육지에 있다 만들었고 인천공항은 섬과 섬 사이를 매립했잖아요 영종 그러니까 인천공항은 사실 좀 쉬운 거지 근데 울릉공항은 진짜 그냥 바다 한복판에다 공항을 만드는 걸 가지고 좀 그 공항을 되게 크게 못 만든대요 그래서 그 진짜 소형항공 그 우리가 흔히 그 국제선 탈 때 타는 그 비행기 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못 가나 봐 그렇다고 하고 아마 그런 이제 저가항공들 아마 저가항공 위주로 다닐 가능성이 높은데 간다는 게 어디예요 사실 이제 울릉공항이 만들어지면요 사실 일반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 국방 쪽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래요 왜 하면 그 지금 독도는 그 군사 분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만일에 대비해서 그 이제 군사용 경찰용 아니면 뭐 여러가지 용도로 그 독도까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네 지금 굉장히 이제 독도 가기가 아마 쉬워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나도 2025년 어 2025년 독도의 날 컨텐츠 한번 독도에서 촬영을 해보고 싶네요 2025년에 비행기 타고 울릉도 간 다음에 배 타고 독도 갈 거야 그렇다고 하구요 자 그리고 이제 2020년 그 이모 저모 한번 좀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사실 뭐 원래 우울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1년 내내 우울했던 해죠 자 2020년 20세기에 수많은 매체들이 미래 배경 설정을 2020년도 했었어요 뭐 2020 무주의 원더키드라든지 디지몽 어드벤처라든지 사이버펑크 2020이라든지 사이버 포뮬러에선 그 사과편이 아스라달 이단부스터가 그 2020년에 탑재가 되죠 그 알자드 사건이 2020년에 있죠 그리고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의 2부 배경이 2020년이에요 아마 내가 알기로 해리포터와 마법사 이돌이 2000년이 그 모티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SK와이번스 갤러리 문학 이 갤러리 문학의 배경이 그 2020년이에요 근데 그 2020년에서요 그때는요 박정권 선수가 이때까지 선수로 활약을 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2020년 한국시리즈 7차단에서 그 감독이 감독이 아마 근데 박경환 그 뭐야 박경환 코치가 그 감독으로 내정이 돼가지고 정권이네 진짜 그 정권이네가 시전이 되는 그 배경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박정권 코치가 7차전에서 워크호프 대타로 나와서 워크호프 그랜드슬램을 치고 아주 화려하게 은퇴를 한 다음에 등번호 36번이 영구결반이 되는 뭐 그런 뭐 시나리오라고 하나봐요 내가 SK와이머스 팬은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박정권 코치가 사실 네 2020년 한국시리즈가 열리기 전에 이미 은퇴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SK와이머스는 한국시리즈 진출도 못한 채 그 꼴찌에서 두번째를 하면서 결국 시즌이 끝나고 연경협청 감독하고 그 박경환 전 코치가 사임을 했죠 그렇고 이 마스크의 가치가 거의 대체화폐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온라인 강의라든지 뭐 이런게 사실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2020년 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이런게 이제서 막 그 진짜 급하게 막 뿌리를 내리는 약간 이제 그런 트렌드가 됐어요 참 이 이 코로나가 뭔가 문명의 변화를 되게 빠르게 불러온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구촌이 통째로 우울했지 세계 모든 분야가 이 세계 경제 대봉쇄가 일어나가지고 타격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0년만의 최악인 팬데믹 상황이다 대공황 이래의 최악인 경제적 위기다 인종적 정의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요구 필요하다 인종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2020년 현재 인류가 이 역사적으로 이 세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식으로 연설을 했었어요 바이든이 그리고 사실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놓여진 사람들이 지금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있어 그래서 그 대부분이 고용이 크게 줄어들었고 임금이 감소가 됐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처럼 사람들이 직접 만나면서 거래사는 만들어야 되는 이 프리랜서들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요 그게 힘들다는 거지 근데요 그나마 OECD 국가들 중에서 경제적 타격이 제일 적은 축이 대한민국이야 그나마 그 현재 OECD 가입된 선진국들 중에서 방역 대처가 그나마 제일 양호한 나라가 대한민국 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제일 많고 관광업 비중이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예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아직까지 전면적 봉쇄를 실시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교수신문이 21세기의 사자선거로 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희망사자선거라고 해가지고 다음 해를 예상하는 사자선거도 만들었는데 몇 년 전부터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20년 결산한 사자선거로는요 교수신문은 아시타비를 선정을 했다고 그래요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그래서 원래 이 사자선거는요 원래 없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 사자선거의 기원은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인데 같은 의미의 한자가 아시타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의미의 한자를 찾아서 만든 거 그래서 신조어를 기반으로 사자선거가 선정이 된 거는 올해가 처음이고요 이 아시타비에 대해서 이 논점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일관되지 못한 사람들의 좀 빗대어서 이 사자선거를 선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들 자신이 유리한 쪽만 선택한다 이게 아시타비가 된 거고요 사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정치적 극단주의자들 이걸 좀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올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그 이뤄지면서 자기하고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문화가 올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좀 그 인종차별과 관련된 이 좀 비극적인 사건들도 좀 많이 일어났죠 인종차별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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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정치적으로 되게 그 편가려고 뭐 그런 게 좀 있었죠 나는 정치적으로 좀 누군가 특정하게 편을 들진 않아요 그런데 올해 올해 내가 좀 그 올해 좀 결국 그 손절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요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해진 정치적으로 민감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그 SNS에서 좀 차단한 사람들이 좀 몇 명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너무 그 세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는요 내 SNS 인맥 중에요 더민주 정치인도 있고요 더민주 당원도 있고 그 국민의힘 당원도 있고 정의당 당원도 있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세 당의 의원들도 다 있어요 내 SNS 인맥에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뭐 그래도 정치적으로 뭐 그래 당원들이면 그렇다 쳐 근데 당원도 아닌데 내가 그 당원인 사람들을 그 연결을 해놓고 있는 이유는요 좀 그 각 당들의 입장이 있죠 이런 거를 좀 다 골고루 좀 접 그 소식들을 받아는 놓으려고 그래서 좀 현재 이런이러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내가 좀 더 다양한 관점들을 한번 수집은 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복원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당원에 가입하지도 않아 당원으로 가입을 또 안 했으면서 좀 정치적으로 좀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한쪽 성향이 치중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나누어 차단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구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지구촌 사회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21세기 역사상 최악의 한 해로 남게 된 그런 해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또 이제 스포츠 쪽에서 은퇴한 선수들이 있다는 권호준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권호준 선수는 팀에서 은퇴시까지 해줬어요 은퇴시까지 하면서 아니 이제 은퇴 경기 마운드에 이제 구원등판에서 공을 던졌어 그 다음 이제 권혁 선수가 그 FA 권리를 행사 안하고 은퇴를 했구요 그 김태균 선수 결국 올해 그 뭐냐 로스터 복귀 실패하고 그 재기에 실패하고 은퇴를 했구요 그래서 김태균 선수의 은퇴식은 별도로 였나고 해요 그 이제 마리아 샤라포바 테니스 선수 나랑 동갑인데 은퇴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박용택 선수 끝내 한국시리즈 우승 못하고 은퇴했구요 그 다음에 박정배 선수 은퇴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빅토르 한 은퇴했어요 그리고 그 손승락 선수 마무리 투수 손승락 선수가 그 사실 은퇴는 은퇴는 지난 시즌 끝나고 근데 올해 이제 팀 못 찾고 은퇴를 한 건데요 이제 올해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래서 손승락 선수가 저기 스토킹인가 나왔다고 해요 심수창 해설이 진행하는 심수창 올해부터 해설했죠 은퇴하고 심수창 해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송창식 선수 은퇴 그리고 농구에서 양동근 선수 은퇴 그리고 이대용 선수가 되게 조용히 은퇴했고 별도의 은퇴식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축구에서 스트라이커 이동국 선수가 올 시즌 끝으로 은퇴 그리고 이제 일본인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였던 이와쿠마가 이제 일본 리그에서 올해 은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수희 선수 이미 그 코치로 활동하고 있어요 은퇴했고요 그 전태풍 선수 은퇴했고 정근우 선수 은퇴했어요 그래서 다음 장부터는 2020년의 역사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좀 분량이 길어서 여기서 숨 좀 돌리고 가도록 할게요 해볼까요? 그리고 계속 해볼까요? 그리고